이혜인 부정적인 말로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말로 남을 이해하려 애쓰게 됩니다. 마음의 사랑이 넘치면 맑은 웃음이 늘 배경처럼 깔려있어 만나는 이들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매우 사소한 것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를 위해서 열려있는 사랑의 행동은 그 자체가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찾기만 하면 늘 널려있는 이 보석을 찾지 못하는 것은 저희 게으름 때문이겠죠. 늘 감사하며 사는 맑은 마음엔 남을 원망하는 삐딱한 시선이 들어올 틈이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고운 마음이란 남을 비난하고 흥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죠. 남을 비난하고 흥분하는 것과는 남을 비난하고 흥분하는 것과는 흥분하는 것과는 그 자체로 고운 마음이